안녕하세요. 다들 추석 잘 먼저 계신가요? 저도 추석 잘 보내고 있어요. 어제 추석 였는데 집에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요. 꼬뱅이랑 둘이 있다가 이제 게임 좀 하다가 문서 작업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좀 씻고 나서 자전거 왔거든요. 여러분들은 다들 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여기는 경남은 경남을 먼저 근처 가고 볼 수 있고요. 옷이 이제 가버렸네요. 남은 추석 연휴 하도 남은 추석 너무 추천드리고 잘 보내시고, 나중에 뵈세요. 안녕.